나 신명섭하고 이혼 안 해. 생각을 바꿨어. 이혼 절대 안 해.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윤미라 너 신명섭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 셋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함께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좋아요? 신명섭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인생 좋냐고. 행복을 가장한 여왕 초라한 배잔병 그게 당신이야 알아? 윤미라 너는 계속 내연녀로 살아. 죽을 때까지 신명섭 옆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불륜녀로 살아. 네가 낳은 아이도 사상으로 살겠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갤러리 거래 장부 조작한 거 알고 있어. 친구 있어요? 내가 아까 받아놨어. 라이언 갤러리 관장 앞으로 온 검찰 소환장이야. 지금까지 네가 한 일 뒷감당할 준비나 해. 도 Reyes 도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